지금이 김태경 선수 세기를 막을 수 있는 순간인데요 아 김태경 김태경 이런 행운이 빗나가나요 김태경 선수 하늘의 주인 기회를 버린 셈이 대별이 많았습니다 아니 이건 이겨야 되는 이겨야 되는 덩이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빼지 않습니까 이건 뭐 송명 선수 빽빽히고 하는 겁니다 움직임 다 익히고 있어요 김태경 어방했습니다 빨리 왔어요 공정을 안고 가서 이 모양이 된 겁니다 눈앞에 승리가 눈앞에까지 만나가 그걸 놓치다뇨